지난 2월 최장암으로 별세하신 고 이여령 교수가 두 명 중에 쓴 글을 모아 한 출판사에서 책 하나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눈물 한방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암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그리고 비해 앞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차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어제 그런데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신종플루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배우 이광기 씨가 쓴 글이 작년 1월에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꽃이 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해마다 11월이 오면 가슴이 아린다 2009년 7살이던 외동아들 석규가 하늘의 별이 된 그날이니깐 녀석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터 매일 밤낮으로 우리 부부도 누구 못지않게 입시 준비를 도왔을 텐데 아들이 떠난 지 올해로 12년이다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쓰리다 이석규 이름 석자는 언제나 내 눈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리움이다 아들아 선물 같은 내 아들아 너는 꽃이 되었구나 갑작스런 자녀의 죽음 앞에서 갑작스런 암선고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아니 애통하지 않을 분이 있을까요? 아니 애통을 넘어 절규하지 않을까요? 목해자건 목해자가 아니건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갑작스런 슬픔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장신대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통해 보셨다면 무엇 때문에 왜 애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애통하는 자에 대해 대단해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마태고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우 펜둔테스는 속으로 사귈 수 없으며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슬픔에 우는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이 위로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처절한 눈물과 애통을 덮고도 남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특별한 위로입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힘겹게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한없이 울며 애통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일까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자아 욕심, 탐욕,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추악한 죄가 탄로 났을 때 그는 즉시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밤마다 애통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애통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편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뇌요를 적신하이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깊이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겁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포기되지 않은 욕심과 조절되지 않은 혈기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애통함만이 아니라 타인이 지은 죄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나아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큰 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니에미아에게는 이 깊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니에미아 1장 6절과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보새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연 나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신대 학우들이 신학생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바로 이 니에미아의 애통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될 애통함이 바로 이 니에미아의 애통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이 같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애통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에 대해 어두웠지만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밤을 새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며 바로 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기에 이 나라를 위로하셨고 한국 교회를 위로하셔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인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은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애통이자 인류의 아픔에 대한 메시아적인 눈물이었습니다 1995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우마시티의 한 빌딩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라는 광신자이자 반정부주의자가 연방 건물 청사밖에 주차된 트럭에 폭탄을 정착해서 장착해 건물을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68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만도 600명이나 다다른 참극이었습니다 오클라우마시와 연방정부는 뼈대만 남은 청사 건물을 그해 5월 23일 헐고 그 자리에 국립추모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추모 간 길 건너편에 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상입니다 그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울었다 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지금도 비통한 소식들이 매일 전해져 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나의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살인과 테러와 고문으로 무거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뭄과 식량난으로 굶주려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치아교회 성도들 이슬람 국가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30일 이 땅에 벌어진 157명의 많은 젊은이들 이 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우리 주님 함께 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연히 TV에서 극심한 기근으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배는 불뚝 나와 있고 입 주변에는 파리가 알을 까서 파리들이 득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사 직전에서 백가족만 남아 숨을 겨우 몰아쉬고 있는 안타까운 눈 모습에 저는 TV를 한참 보다가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눈에 그의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세미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들아 너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아느냐 모릅니다 나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안다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없이 기뻐한 그 부모들을 나는 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이 숨을 겨우 내쉬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 속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그저 울고만 있는 저 부모들의 애통을 나는 안다 저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함께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일까요 애통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애통하는 자 더 나아가 주님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알고 함께 울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신다고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게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리아 아리아 아리리 천거들이 다 지나가 스미러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밤마다 학우들이 기도탑에 올라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새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대부분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밤을 새며 하나님께 신음하며 매달리는 애통하는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우를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을 위해 애통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동기들의 어려운 영편을 하나님께 아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를 위해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의 아픔을 놓고 애통했습니다 지금도 장신대 기도탑에는 이 애통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애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우는 자를 통해 이 땅을 위로하십니다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위로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이 땅을 위로하는 복된 장신대 우리 학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